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ello, I'm Dr. Kim. Hello, multi-lingue 카페 채널. Ciao. Sonori Dr. Kim. Justi Suncarnoli Cafe multi-lingue.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북투백다는 회화에서 오늘은 한이, 즉 한국어와 이탈리아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오늘은 16강 계절과 날씨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16강 계절과 날씨에 관련된 문장들을 이탈리아어의 원의민의 발음을 먼저 듣겠습니다. 16강 계절과 날씨에 관련된 문장들은 16강 계절과 날씨에 관련된 문장들은 16강 계절과 날씨에 관련된 문장들은 16강 계절과 날씨에 관련된 문장을 읽겠습니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아래 문장을 보시면 빈칸이 많습니다. 하지만 표시 밑 숨길 클릭하시면 완전한 문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잘 보이시죠? 듣겠습니다. 이것은 계절이에요. 봄, 여름, 여름 La primavera L'estate La primavera L'estate 가을 그리고 겨울 D'estate L'estate L'estate D'estate ci piace andare a passeggio. D'inverno fa freddo. D'inverno nevica o piove. D'inverno nevica o piove. D'inverno preferiamo restare in casa. 네,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추워요. Fa freddo. Fa freddo. 비가 와요. Piove. Piove. 바람이 불어요. Tira vento. Tira vento. 따뜻해요. Fa caldo. Fa caldo. Malkaio. E' sereno. E' sereno. Fa changheyo. C'è il sole. C'è il sole. Malkaio wa fachangheyo. 한국어에 상응하는 이탈리아는 위아래가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Que tempo fa oggi? Que tempo fa oggi? 오늘은 추워요. Oggi fa freddo. Oggi fa freddo. 오늘은 따뜻해요. Oggi fa caldo. Oggi fa caldo.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썼는 이가입니다. V는 verb, 동사로 서모음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썰럴, 직접 목적으로 DO이고, 모모에게는 간접 목적의 O입니다. C는 complement, 보호로써 주어로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 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의 어순은 주어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이탈리아의 어순은 주어동사 목적어의 어순이 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어. 이탈리아는 새디치. 계절과 날씨. 스타조니, 스타조니의 템포. 이것은 계절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주어에서가 되고, 이에요 동사 부위가 되겠죠. 계절, 주격보호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계절이에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queste sono le stagioni. queste, 주여해야 되겠습니다. sono, 동사 부위, le stagioni. 즉, 교포로에서 C. 이 형식이죠. 그래서 queste. 즉, 이것은 sono le stagioni, 계절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봄, 여름, la primavera, l'estate, 가을 그리고 겨울, lautuno e d'inverno, 여름은 더워요. 자, 여름은 주어 s가 되겠습니다. 더워요, 한국에서는 형용사를 수로로 보기 때문에 동사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형식으로 여름은 더워요, 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d'estate, fa caldo, 그래서 d'estate, 주어 s 되겠죠. fa, 동사, vi, caldo, 주어 s, 이 형식이죠. 그래서 d'estate, 즉 여름은 fa caldo, 더워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태양이 또 주어 s 되겠습니다. 빛나요, 동사, vi, 일형식이죠. 그래서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d'estate, che il sole, 여기서는, che는 there is, 문이죠. 일 sole, 를 주어로 보고, e, 동사, vi, 로 보겠습니다.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d'estate, 여름에는 chel sole, 즉, 하창해요, 즉, 태양이 빛나요, 되겠습니다. 우리는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좋아해요, 동사, vi,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목적, o, 삼형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d'estate, che il sole, andare a passeggio. 여기서 구조가 일반 문용하고 다르죠. andare a passeggi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b, a, che, 동사, vi, che, io,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h, 기억을 하면, andare a passeggio, 즉, 여름에 산책하는 것은, ci, 즉, 우리에게 b, a, che, 기쁨을 준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andare a passeggio, 산책하는 것을, b, a, ch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estate, 여름에, ci, 우리는, andare a passeggio,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b, a, che,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겨울은, 추워요, 자, 겨울은, 또,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추워요, 한국에서는 형용사를 동사, 수로로 분석해서 동사로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겨울은, 추워요, 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d'inverno, fa, freddo, 해서, d'inverno,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fa, 동사, vi, freddo, 축격, 보였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d'inverno, 겨울은 fa, freddo, 추워요, 되겠습니다. 다음,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요. 자, 눈이,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오거나, 동사, vi, 비가, 주어에서 되고, 와요, 동사, vi. 자, 그래서, 일흥식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요, 되겠습니다. 다음, 이탈리아로 보시면, d'inverno, nevica, o, biove. 자, 여기에서, nevica, 동사, vi,가 되고, biove, 동사, vi,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탈리아에서는, 비인칭 동사라고, 그래서, 날씨를 나타낼 때는, 주어 없이, 주어 없이, 삼인칭 단수, 즉, 주어 없이, 삼인칭 단수, 동사로 써서, 기후나, 또는, 날씨, 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이, nevica, 즉, nevical의 동사죠. 즉, 눈이 온다와, 그 다음, biove, 즉, 비가 와요, 라는 동사들의, 즉, 삼인칭 단수입니다. 삼인칭 단수로서, 주어 없이 쓰는 동사, 이런 동사를, 비인칭 동사라고 하고, 보통, 날씨나 때, 기후현상을 나타낼 때, 쓴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dinverno, 겨울에는 nevica, 즉, 눈이 오거나, opiove, 즉, 비가 와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자, 우리는 또, 주에서 되겠습니다. 좋아해요, 동사, vi, 그 다음,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목적오, 삼인칭이죠. 그래서,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이탈리아로 보시면, dinverno, preferiamo, restare in casa. 자, 마찬가지로 또, 보시면, preferiamo, 동사, vi,를 보고, restare in casa, 목적오, 로 보겠습니다. 즉, 주어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inverno, 겨울에는 restare in casa, 즉, 집에 있는 것을 preferiamo, preferiamo,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우리는 좋아해요, 되겠습니다. 다음, 추워요, 되어보시면, fafretto, 여기는 또 날씨를 나타내는 동사, fare의 동사와, sl의 동사 같은 경우에, 뒤에 명사나 또 형사가 와서, 또 비인칭 구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fa, 동사, vi,가 되고, fretto, 주격보호, sc, 그래서, fafretto, 비인칭 구문입니다. fafretto, 주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b가 와요, b가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와요, 동사, vi, 이런 식이죠. 그래서, 비가 와요, 되겠습니다. 달리어보시면, b,요, 배, 즉, 마찬가지로, 비인칭 동사죠. 날씨를 나타내는, 즉, 주어 없이, 주어 없이 삼인칭 단수로 씁니다. 그래서, 비인칭 동사로서, b,요, 배, 비가 와요, 되겠습니다. 다음, 바람이 불어요. 자, 바람이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불어요, 농사, vi, 이런 식이죠. 바람이 불어요, 되겠습니다. 이 달리어보시면, tira, vento, 마찬가지로, 또 주어가 없습니다. tira, 동사, vi, vento, 목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tira, vento, 바람이 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따뜻해요, fa, cal, do, 마찬가지로, 또, 비인칭 구문이죠. fa, 동사, vi, cal, do, 주격보호, sc, 이형식이죠. 그래서, fa, cal, do, 즉, 따뜻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맑아요, e, sereno, e, 또, 동사, vi, sereno, 주격보호, sc, 마찬가지로, 또, 비인칭 구문이죠. 그래서, 이형식으로, e, sereno, 맑아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창해요, che, il sole, il sole, 주어에서가 되고, che, 가 또, diore, 죽은 문이죠. 동사, vi, 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che, il sole, 화창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그대로, 의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를 보시면, che, tempo, fa, o, ci, 자, 마찬가지로, 또, fa, 동사, vi, 인칭 구문이죠. 그래서, fa, 동사, vi, 로 보고, che, tempo, lo, 주격보호, sc, 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o, ci, 즉, 오늘은, che, tempo, fa, 즉, 날씨가 어때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che, o,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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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ci 되겠습니다. 다음 오늘은 따뜻해요. 마찬가지로 또 위에 문장과 같죠. 오늘은 주에서 보고 따뜻해요. 형용사지만 수로로 동사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따뜻해요 되겠습니다. 이태리에 보시면 어찌 파깔도 마찬가지로 또 비인칭 구문이죠. 파 동사부이 깔도 축격보여서시 그래서 어찌 오늘은 파깔도 따뜻해요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의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인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듣겠습니다. 북 2 열여섯 세dici 세dici 계절과 날씨 stagioni e tempo stagioni e tempo 이것은 계절이에요 queste sono le stagioni queste sono le stagioni 봄 여름 la primavera l'estate la primavera l'estate 가을 그리고 겨울 l'autunno e l'inverno l'autunno e l'inverno 여름은 따뜻해요 d'estate fa caldo d'estate fa caldo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d'estate d'estate c'è il sole d'estate c'è il sole 우리는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d'estate d'estate ci piace andare a passeggio d'estate ci piace andare a passeggio 겨울은 추워요 d'inverno fa freddo d'inverno fa freddo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요 d'inverno nevica o piove d'inverno nevica o piove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d'inverno preferiamo restare in casa d'inverno preferiamo restare in casa 추워요 fa freddo fa freddo 비가 와요 piove piove 바람이 불어요 tira vento tira vento 따뜻해요 fa caldo fa caldo mal가요 c'è il sole c'è il sole 화창해요 è sereno è sereno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che tempo fa oggi? che tempo fa oggi? 오늘은 추워요 'll be pensée Mytho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이번에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빈칸에 들어갈 의위를 연장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절이에요. 여름은 따뜻해요.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우리는 여름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여름에는 태양이 빛나요. 겨울은 추워요. 겨울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와요. 우리는 겨울에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해요. 네, 화면을 좀 올리겠습니다. 추워요. fa freddo 비가 와요. piove piove 바람이 불어요. tiravento tira vento 따뜻해요. fa caldo fa caldo 맑아요 e sereno e sereno e sereno 화창해요 cè il sole cè il sole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cè tempo fa oggi? que tempo fa oggi? 오늘은 추워요. cè tempo fa oggi? ccénelli fa freddo 오늘은 따뜻해요. 오늘은 따뜻해요. 오늘은 따뜻해요.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탈리아어를 전공을 하진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이탈리아어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가운데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You are really good at that. E bravissimo.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 바먼빤. He's going to be a good one. You are really good at that. You are really good at that. So, if you are the first person who pays for a good one, you should have to be the industry. You are really good at that.